둘 다요? 그럴 시간이 있을까 우리가? 그러면은 제가 항상 준비한 마지막 노래가 있어요 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곡이라고 하면 절대 마지막 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하면은 아쉬움을 해주시고 끝나고 나면 뭐 하시죠? Yes Sir Yes Sir 놀 줄 아는구만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오케이 오케이 잘 배웠구만 그렇구만 댄스윙군의 Ghost Town이라는 노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카비 카비 얘들 끝나면 아시죠? 카비 카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